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지금 만신창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데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하도 이제 국힘당이 시원치 않으니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식이 있었네요. 국힘의 전당대회는 당이 직접 주관해야 된다. 더 이상 깜깜히 투표를 해서 안 된다. 이 짧은 이름으로 국책연대라는 그런 이름을 정했는데 이분들이 주장한 것을 이렇게 보면 박주연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놨네요. 경선 룰 미팅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할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모바일 ar의 투표 시에 실시간 투표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전산 처리 로고 기록 실시간 감시한다. 사후 검증을 여러분 검증할 수 없는 선거는 다 부정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거는 그 선거 과정 안에 오디팅 검증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 장비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경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말고 당이 직접 주관해야 된다. 지난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컷오프였죠. 당시 황교안 후보는 몇 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떨어진 겁니다. 성일정 한기호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때 간여됐던 것 같은데 참나 기가 찹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냥 누가 당선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그 특정 세력들이 선관위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다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에 치룰 때마다 민주당은 다 표를 공짜로 뭡니까 받고 항상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은 다 표를 빼앗기죠 어떻게 교육감 선거만 하게 되면 좌파 교육감들은 뭡니까 표를 엄청나게 공짜로 받고 우파 교육감들은 항상 표를 빼앗기는 척에 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의 완전히 뭡니까 그냥 다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신임 윤 대통령이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도덕놈 2건과 3건은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0만 표 정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 표수를 24만 7077표로 줄였습니다 8% 정도로이면 득표율로 승리한 후보가 0.73% 줄이는 겁니다 몇 표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다는 거 240만 표를 조작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 하늘이 도와주셔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경선 결과를 핵심 관계자 3명만 보고 폐기했다고 하면서 당 승관위조차도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엉터리듯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사 출신하면 한기호가 관련돼 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이잖아요 나라가 망한 일인데 모바일 ar 투표시 실시간 투표 현황 공개 전산처리 로그 기록 실시간 실시간 감시 모바일 ar 투표시 실시간 투표 현황 당연한 일들이거든요 전산처리 로그 기록 실시간 감시 사후 검증 우리 당 대표는 100% 우리가 뽑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100% 당원 투표 방침을 결정했듯이 선거 관리 또한 중앙선관리는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당비만 내고 거숙이 역할을 하던 책임당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내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는 책임당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홍력을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보수 대표적인 그런 여당이 당내 경선에서 시중의 의욕을 일소시키고 공정선거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언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나는 정말 이 인간들이 도대체 인간들인지 아닌 짐승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나님은 잘 말씀하셨네요 이준석이 부정으로 당선되어 온갖 분탕질을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정상적으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ars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빼기 ars 득표율이 이준석이는 플러스 10점 몇 퍼센트가 나오고 나경훈이는 마이너스 7점 몇 퍼센트 라고 나온 겁니다 표본 집단의 수가 수만 명 정도가 되는 집단인데 어떻게 ars 투표 결과하고 모바일 투표 결과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만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졸자들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항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더무니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면 있죠 아무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업자들입니다 우크라니아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도태우 변호사가 아래 사진은 지난 당대표 선거 2021년 때 국민의힘과 선관위 간 위탁 계약서 일부입니다 이준석이 됐던 겁니다 선거에 관련된 2위 제기는 국민의힘에게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게는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대해 사준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문제된 선거로 대표가 된 국민의힘 세 대표뿐이다 다른 사람은 2위 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2위 제기와 검증을 원천 차단하는 위탁 계약서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전하지 않은 위탁 계약서를 이번에 다시 맺을 것이라면 이것은 2년 전 문제를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당내 경선까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이런 짝짝꿍해서 이런 짓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느냐 이 나라를 분명히 좌익들이 뭡니까 공직선거를 다 석권을 해가지고 50년 100년을 끌고 갈 건데 자식들 보면 자식들 두 눈을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2위 제기와 검증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북한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검증 없는 선거가 북한 선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중국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 공상당의 수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스듬한 여름 체제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결국 야압을 할 겁니다 결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외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해먹겠죠 국민들은 재앙을 안 할 거니까 그게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큰 조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간도 다 조회수 조작이고 못 보게 하고 여론조사도 다 조작이고 공직선거도 다 조작이고 당대표 선거도 다 조작이고 이래가 나라 어떻게 끌어갈 겁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이익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번에 그렇게 당하고서도 국힘당이 지금 하는 꼴을 보게 되면 그냥 내 눈에는 노골적으로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좋다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거는 그냥 공정선거 테두리 내에서 너희가 무슨 뭡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너희 일이니까 그러나 선거 자체를 선관위 위탁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이 뭡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잖아요 선거 결과를 내 이야기의 요지가 뭔고 하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공직선거 결과도 만드는데 당대표 선거랑 그냥 죽은 식먹기처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달에 이준석이 당선될 때 모바일 투표 여러분 ars 투표소에서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10% 정도 더 주고 나경원은 7% 정도 빼고 어떻게 나경원이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고치려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들이 저항의식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세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저항 백과사전은 아마 찾아봐야 될 겁니다 저항이 뭐지 하기에 뭐 세상에 모든 게 변하니까 그동안 우리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가지고 과분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산 거죠 그러니까 뭐 원상 복귀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타까워할 리도 없는 겁니다 저는 도둑놈들까지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많이 배운 백성들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런 게 보니까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